개정영어 지학삼인 6과, 암경 4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 설명 시작한다. 색상별 의미는 1과 2과랑 같으니까 여기 참고해서 보고 색깔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갈게. 특이한 직업들, 어떤 직업이냐?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해 전에. 이거 중복되니까 따로 설명 안 할게. 많은 직업들이 있다. 대열이지, 대열하가 있다지. 근데 왜 아야? 뒤에 잡스가 복수니까. 그치? 많은 직업들이 있다. nowadays, 요즘. 어떤 직업이냐? 존재하지 않았던. 여기 됐이 됐 왼쪽에 명사가 있고, 됐의 선행사는 당연히 잡스지. 선행사 명사가 있고, 그 다음 뒤에 불안정 구조 나오니까 관계 대명사지. 됐은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후위치 됐 오른쪽에 동사가 나오면 당연히 주격이지. 왜?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됐 대신에 설명령에 바꿔쓰는 표현들을 다 정리해놓고 해서 하우 두 단어, 세 단어, 내가 말로 할 테니까 여기 다 바꾸는 거 표시했으니까 적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면 된다. 이거 따로 안 띄울게. 자,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고 주의할 게 이그지스트는 무조건 100% 자동사야. 그러니까 존재되었다. 한국어로는 존재한다도 되는 것 같고, 존재된다도 말 되는 것 같은데, 영어는 비이그지스티드, 수동태로 쓰이면 절대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있다. 언제? 1990년대에 뭐와 같은 소셜미디어 매니저나 앱 개발자 같은 소셜미디어는 사회, 저기 소셜미팅,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지? 페이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관리자들 얘기하는 거. 그 다음 이 like가 alike, 앞에 a가 있는 거. 이걸로 바뀌면 안 된다. 그치? 자, 그들 중에 일부는 are quite unique. 꽤 독특하다. 자, 그리고 심지어 may seem, 보일지 모른다. may even seem, 보일지 모른다. strange. 이상하게 보일지 모른다. 이거 이 형식이지. 그래서 뒤에 ly 붙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치? 이상해 보일지 모른다. 낯설게 보일지 모른다. 너에게.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건 부분 명사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some of them. 여기 them이 만약에, some of 뒤에 나는 게 복수잖아. 복수면 복수 취급해. 근데 some of 다음에 단수가 나오면, 단수 취급해. 예를 들어서, some of them이니까 당연히 복수지. them이 그들이니까. 그래서 아고, some of the money. 이렇게 되면, some of the air. 그 공기 중에 일부. some of the money. 그 돈의 일부. 뒤에 단수가 나오면, 단수 취급해서 이지가 나오는 거야. 알아도. 그 다음에, 얘는 이 형식. 해석 공식에서 이 형식 참고해라. look, seem, appear. 뭐뭐하게 보인다 할 때, 무조건 뒤에 형용사. 이게 이 형식이지. 3번. 서수령 나열 가능성 가장 큰 문장이야. 아주아주 중요한데, 해석 공식에서, 잠깐만, 빌로우가 주어니? 이게 전치사란 말이야. 그치? 전치사인데, 얘가, 전치사나 부사로 쓰여. 전치사 부사인데, 얘가 주어가 될 수 있을까? 안되지. 그러니까 주어가 될 수 없는 게 문장 앞에 나온다. 그럼 대개 뭐가 된 거야? 도치가 된 거지. 해석 공식에서 도치된 주어 찾아서, 이거 법칙 물어볼 테니까, 니네가 얘기해라.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얘가, 어북 이즈 언더 데스크. 이거 어떻게 도치해? 언더 데스크를 앞으로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북이랑 어북이랑 언더 데스크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명사일 경우, 주어가 명사... 이거 왜 이러냐? 주어가 명사일 경우는, 장소 전면구나 부사, 얘랑 위치를 바꾼다. 언더 데스크 이즈어 북. 근데 만약에 이시다. 대명사 이시면, 언더 데스크 이즈, 장소 전면구나 부사만 앞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얘가 명사지. 대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순서를 바꾼 거야. 뭐가? 얘가 주어인데, 얘랑 순서를 바꾼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움큼의, 핸드가 손이고, 핸드 프리 한움큼이야. 약간의, 라고 할게. 약간의 이 특이한 직업들이, R, 있다. 어디에? Below, 아래. 대체 원래 이거 있어. 원문은. 설명령에 다 내가 정리해놨다. 여기, A handful of these unusual jobs are below. 이거 참고하면 돼. 자, 그 다음. Have a look at them. 그것들을 봐라. 대미 가리키는 건 당연히 요거지. 녹색은 지칭 추론. 이거 주위에서 보면 돼. 그리고 C, 봐봐라. 뭐를? 의, 주, 동을. 대체 어떻게 일부 사람들이 make 하는지. 뭐를? 특이한 생활을. 즉, 메이커 리빙이 생계를 꾸리다인데, 특이한 생계를 꾸리다. 특이한 직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특이한 직업들. 자, 그 다음. How 두 단어로 The way. 세 단어로 The way that. 네 단어로 The way in which. 다시 뭐라고? 한 단어로는 How. How가 되면은 이건 의문사절이 돼 버려. 그래서 어떻게로 되는 거고, How가 The way로 바뀌면 관계 부사가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 The way가 되면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일부 사람들이 특이한 생계를 꾸리는 방식. 이렇게 돼 버린다고. 방법이나 방식이나, 어떻게나 그냥 방식이나. 너가 어떻게 이거 라면 끓이는지 알려줘. 어떻게 네가 라면 끓이는지. 그러니까 너가 라면 끓이는 방법을 보여줘. 같은 말이라고. The way that. 세 단어로는, 네 단어로는 The way in which. 알겠지? 너무 알겠지? 전문적인 강아지 음식 테이스터, 맛보는 사람. 개 사료 간별사라고 그냥 자습서에 표시했어. 그냥. 멋있게. 자, 개 주인들은 어떤 주인이냐. 여기 또 관계대용사인 거 너무너무 잘 알겠지. 앞에 선행사 있고, 오른쪽에 불안정 구조. 뒤에 동사 나오니까 주격, 목적격. 주격. 그래서 여기 후가 뭐로 바뀌어야 돼? Death로. 아무 때나 Death로 바뀌어도 된다. 왼쪽에 콤마가 있는 계속 적용법을 제외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Whom으로는 바뀌면 안되지. 얘는 목적격이니까. Take a bite가 한입 물다야. Take a bite가. Take 다음에 명사 나가면, Take a shower, Take a walk, Take a look. 그냥 뭐뭐하다야. 그러니까, bite가 물다인데, 명사 뜻은 그냥 한입이지. 무는 거. 한입 물기. Take a bite. 한입 물어라. 한입 먹어라. Small. 작게 한입 먹어라. 이건데, 앞에 후가 있으니까. 작게 한입 먹는 개 주인들은. Of the pet's dog food. 그들의 애완동물의 개 음식. 즉, 사료를 먹는 주인들은. Are considered. 여겨진다. Normal. 정상으로 여겨진다. 이게 왜 정상이지? 이게 보통으로 여겨진다. 얘가 뭐로 바뀌면 안되? Normally. 부사로 바뀌면 안되지. 왜? 이거 5형식, 수동태이기 때문에. 해석공식에서 수동태, 5형식. 그러니까, A, B, PP. A는 주어진. B자리에 형용사 나오는 거. 해석공식 찾아봐. 간단히 부르면, A가 B하게. A가 B하다고. A가 B하다는 것이. 이거지. 여겨진다. 뭐하다고? 보통이라고. 이렇게 된 거야. Are of curiosity.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먹는 거는 정상으로 여겨진다.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먹은 적이 없는데 모르겠어. 무슨 맛인지. But. Can you imagine? 넌 상상할 수 있니?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Who eats? 당연히 death로 바뀌어도 되고. 후가. 게 음식을 먹는 사람. Eat 다음 S가에 붙어서. 앞에 a person이 단수니까. 생계를 위해서. 즉,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Professional dog food tasters. 이게 생계를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지. 이거를 간단한 말로 옮긴 게. Professional dog food tasters. 이거지. 더 짧지 그래도. 이것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Who eats dog food? 아, 그치? 아, 이거. 이거지. person에 되고 people에 되고. person인데 people로 받은 거야. 그냥. 대표 단수로 해서. dog food tasters. 먹는. 맛본다. 테스트가 이 형식일 땐 뒤에 형용사가 나와. 뒤에 형사가 나오면 뭐뭐한 맛이 났던데. 명사가 나오면 뭐뭐를 맛보대. 그러니까 맛본다. 뭐를? 사료를. 왜? to make sure. 확인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뭐를? 그것이 충족시킨다는 걸. 뭐를? 프리미엄 브랜드의 퀄러티 스탠다드를.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는 뭐 해석할 게 없지. 프리미엄 브랜드의 질 높은 표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따로 외울 때. 그것은 충족시킨다. 뭐를? 프리미엄 브랜드의 퀄러티 스탠다드를. 왜 미트가 충족시킨다냐면. 뭐 이거야. 내가 원하는 점수가 100점이야. 100점을 만약에 이 높이라고 할게. 근데 내가 원하는 점수는 100점인데. 이번 시험에서 80점이 많아서. 이 정도 되겠지. 그럼 이게 선이 만나니? 선이 안 만나지. 충족시키는 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됐어. 그러면 선이 1자로 했을 때 만나겠지. 그게 충족시킨다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이 정도가 됐으면 만나지 않지. 1자로 했을 때. 그래서 미트가 만나는 게 충족시킨다. 이렇게 된 거야. 하나 더. 여기 2가 세 단어로는 so as to. in order to. 이건데 이거 빼먹었다. 잠깐만.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단어장에는 다 이게 집어넣어져 있다. 그 다음 make sure 대신에 make sure 대신에 make sure 대신에 ensure, make certain, sit to it.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렇지? 바뀔 수 있고. 여기 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보라색이 뭔 의미인지 알지? 원래 원문에 없는 건데 내가 집어넣은 거. 이 시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앞에 있는 독푸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그들의 직업은 그들의 일은 뭐냐? devaluate 평가하는 것이다. evaluate가 다른 형태로 변형되면 안 돼. 형태가 devaluate 이렇게 바뀌면 안 되고. estimate라든가 평가하다. rate라든가. test라든가. 이렇게 바뀔 수 있지. 다른 비슷한 의미 가진 new year로. 자, 하나 더. 이거 B2가 문법적인 원칙은 앞에 all이 있을 때 생략된다 이거거든? B2 첫 번째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다잖아. 근데 생략은 원래 돼. 됐는데 이거 확인을 해. 여기 2의 evaluate에서 2가 생략될 수 있어요. 이거 확인해. 그렇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 evaluate가 당연히 뭐로 바뀌어도 돼? 주격 보루스인 거니까. 한 단어로 evaluating. 동명사로 바뀔 수 있지. 두 단어로 2 evaluate. 아마 2 evaluate에서 2 빼면 안 된다고 할 거야. 할 텐데 그냥 확인하라고. 그리고 이거는 수능 문제에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아직 좀 있어. 해결이 안 된 거야. 안 된 거라서. 다시 얘기할게요. 뭔 얘기면. 잠깐만. B2 첫 번째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다 하고. 두 번째가 이제 B2 용법이잖아. 예의가 의윤목. 너무 잘 알지. 우리 학원 친구들은. 그래서 이거 뜨실 때는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네가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이즈 투 스터디. 이때 2가 생략이 돼. 그러니까 대개 패턴이 B2 해석이 여기 2가 생략 된다 안 된다 전제는 이걸로 잡아. 앞에 주어가 올이냐. 올일 때 이제 보통 생략을 하는데 다른 경우도 하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아직 그게 적립이 안 돼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앞에 주어가 올일 경우는 2가 생략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는데 주어가 다른 거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아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문제에 나오지는 않는다. 나온다 하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다른 확실하게 문제가 대놓고 틀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후가 훔으로 바뀌면 안 되지. 이건 명확한 답이지. 이거. whom이냐 아니면 여기 is to 이거 하는 거냐 하면 당연히 이게 답이야. 무슨 얘기지 않겠지? 이게 명확한 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 나오면 확인해라. 알지? 안 된다고 하면 하실 거야. 자, 그들의 일은 뭐 하는 거냐? 평가하는 것이다. 그것의 퀄러티를, 질을.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야. 그것의 질을,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맛과 맛의 관점에서, 맛에 관해서, 냄새뿐만 아니라, 냄새뿐만 아니라 이거에 관해서, 이거에 관점에서, 그리고 write, 쓰는 것이다. 이게 evaluate랑 병렬구조지. is to evaluate,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리포트를 쓰는 것이다. 이거였고, 만약에 이게 evaluating, 동명사로 바뀌면, 얘도 당연히 to write 가든가, 아니면 writing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쓰는 것이다. 보고서를 그것에 대한. eat, eat 둘 다. 도그 푸드 얘기한다. 그 다음, they also try. 그들은 또한 노력한다. 뭐하게 해서? to think of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이건데, 이거 1과에서 얘기해서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라. 그렇지? try to, try ing. 차이가 있어. try to는 뭐뭐하기 위해 노력하다. 그렇지? 그 다음, try ing는 뭐뭐해보다. try thinking이랑, try to think랑 좀 다르단 말이야. 이걸 된다고 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to think가 thinking으로 바뀌어도 돼요? 이렇게 여쭤봐. 원래는 정답은 to think가 맞아. 그 다음, 여기 up이 new ideas 다음으로 들어가줘요. 위치가. 그렇지? 여기 up 위치가, 이리로 가도 돼. 그러니까 이게 구동사인데, 만약에 그것을 떠올리자면, think it up. 목적어가 대명사면 중간에 말아야 돼, 목적어가. 근데 목적어가 명사다. 그러면, 이 부사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돼. think new ideas up 해도 되고, think of new ideas 해야 되고. 근데 목적어가 대명사면, think of it 하면 틀린다. think it up만 해야 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아이디어냐? 떠올리기 위해서, 고안하기 위해서, 단어차게 돼 있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즉,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니, 뭐뭐에 관한이다? 이 어바웃으로 쓰여도 되고, 질 좋은 음식을 사려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고,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how to를 세 단어로 하면 그냥, how, 네 단어구나. how to make 세 단어인데, 네 단어로 하면, how they should make. 그러니까, two가 그냥, 주어, 슈드로 바뀐다. 뭐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 어떤 음식이냐, 어떤 사료냐. 개들이 좋아할, 정말로 좋아할. 여기 that은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도 되지. 또 뭐로 돼? 생략도 되지. 그지?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생략도 되고. 관계대명사 무슨격? 목적격. 목적격은 아무 때나 생략한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대부분의 독, 푸드, 테이스터들은 이거 한 단어로 뭐로 바뀔 수 있을까? 개들은 또한 노력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개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질 좋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렇지만, 얘들은 음식을 뱉어. 다 먹는 건 아니야. don't worry, 한 단어로 뭐라고? 그렇지만, 그런데. however, yet, still. 대부분의 most 시리즈가 4개 있잖아. most, almost, the most, mostly, 딴 걸로 바뀌면 안 된다. 대부분이란 뜻은 most밖에 없다. 대부분의 독, 푸드, 테이스터들은 spit out the dog food, 그 개 음식을 뱉어낸다. 뭐 대신에? 그것을 삼키는 것 대신에. 스왈러가 삼키다고 그것은 당연히 개 사료겠지. 그 다음, 여기 out the up이랑 똑같이 독, 푸드 다음으로 위치가 바뀌어도 된다. 알지? 뭐야 이거? spit the dog food out 해대고 spit out the dog food 해도 되고 되지? 자세히